지난달 26일 증평에 수락한 공군 F-5E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. 공군은 사고기 잔해와 정비 기록을 분석하고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정비사의 실수로 우측 꼬리날개에 달긴 연결 로드가 잘못 조립돼 기수 급상승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정비사를 비롯한 관련 지휘 감독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고 이후 중단됐던 F-5 전투기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